혼인 좀 하시면 안 될까요? 살 만큼 선 이번 생 여기서 끝내고 싶은 거 봐. 의근부도사 이신원. 오래간만에 용안을 뵙습니다. 모두 나갈거라. 나 진짜 갈부림 나는 거 아니에요? 두 분이 동무 먹은 세월이 얼만데요? 설마요. 소신, 전하의 명을 받잡고 임무를 수행하고 왔사옵니다. 오늘 보고는 꽤나 과격하구나. 너도 내가 광인의 복군으로 보이느냐. 지금은 좀 그래 보입니다. 전하, 제가 어찌 전하의 근심을 모르겠습니까? 허나 7년간의 금원령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야 합니다. 금원령이 끝나면 너 또한 혼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냐. 너도 아직 찾고 있잖아, 그 사라진 여인. 하여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것이다. 신원아,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여도 너는 끝까지 내 곁에 남아다오. 명 받잡겠습니다.